폐광지역 사회단체가 강원랜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폐광지역 번영회 4곳 등 사회단체는 강원랜드 바로세우기 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지역과의 소통과 상생 노력을 등한시하는 강원랜드 경영진 퇴진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다음 달 3일 주민 5천여 명과 함께 강원랜드 앞에서 사장 퇴진 시위를 열 예정인데 강원랜드는 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 조직을 개편하자 상생 협력을 무시한 조치라며 경영진의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.